오늘 아침 일찍 식당에 서신 경우가 있을까요? 네 오늘 울산 대학교 천원 도식이 있다 해서 한번 궁금해서 이렇게 일찍 학식당에 오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샤우HO 샤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호우오오오형 저는 이제 자취하다 보니까 아침을 건너뛰게 된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천원에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학교 측에도 감사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 맛있었습니다. 돈값도 제대로 하는 것 같고 돈이 아깝지 않은 그런 맛이었습니다. 삼각김밥 천원이면 싼 건 900원을 사는데 요새는 싼 거 한 1100원 1200원 하니까 많이 올랐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학생 입장으로서는 이런 천원의 아침김밥이 정말 든든하시겠네요. 네 맞습니다. 개꿀이죠. 네 맞습니다.